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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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단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먼저 정신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줍니다 반갑습니다 2019 JTBC 서울마라톤 정말 이 멋진 축제 저희를 초대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뭔가 저희가 달리진 않았습니다만 달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게 정말 달린 것 같은 그런 정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아 정말 이른 아침에 정말 생목으로 노래하는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아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런 텐션 여러분들의 삶속에 계속 고이 고이 간직하셔서 정말 멋진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나답게 달리는 정말 멋진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하구요 네 자 그러면 한 곡 더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아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? 어떤 노래라고요? 그렇습니다 슈퍼맨 자 중간에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죠? 여의도가 떠나가라 같이 할 수 있죠? 자 자 오늘의 오늘까지 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해 달려나갈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살려나갈 멋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나 자신의 응원가라고 생각하고 함께 같이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사랑하시는 이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국 홀로벌 세계로 오주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슈퍼맨 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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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!